. 아하 왜 이렇게 가슴속에 가득 곧다리가 근신보따리 있지? 행복의 보따리가 아니라 근심의 보따리가 가득 찼어. 네 맞아요. 자식 때문에 왔지? 아들 때네요. 그쵸?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이 아들을 키워보면서 그냥 애기 낳았을 때나 그냥 왜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웃음이 안나오지 근데? 모르겠다. 이혼을 이따 찾고 애들을 낳고 나서 엄마가 웃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고 약간 아들을 낳고 아들을 키우면서도 이 아들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후반 무렵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이 아들이 사랑구심을 못하고 친구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라고 해야 되지 손뽕도 나쁘고 어렸을 때부터 담배, 술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그러시고 또 그리고 경찰서에 집인듯이 밥먹듯이 경찰서에 왔다갔다 했다고 그러시고 아우 맞아요. 이거 엄마 그 인생을 지금까지 그 아들이 지금까지 엄마를 골탕을 먹인다고 그래 지금까지 네. 항상 나이는 몇 살이에요? 지금 한번 적어보실래요? 응. 이 나이는 철 들여야 되는데 철 들여야 되는데 철을 들지 못했고 너무 속상해. 어? 경찰서만 왔다갔다 하고 술 먹고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행패나 불리고 엄마가 가게에 일 나갔으면 돈 안주면 가게 와서 다 두드러 부식어버리고 맞아요. 엄마가 사장이 아니더라도 엄마가 종업원이 종업원이더라도 엄마가 돈 안갖고 오면 그 사장 가게 다 두드러 부식어서 사장이 엄마 한두 번 해고한 게 아니라고 그러네 네. 이거 맞아? 맞아요. 그리고 다른 가지 뭐 물어볼게 오늘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이라서 빨리빨리 말하니까 빨리빨리 잘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엄마. 친정엄마 어렸을 때 당신 어렸을 때 언니 엄마를 말하는 거야 네. 당신 초등학교 때 한 1,2학년이 됐을까? 내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적 있어? 네.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어?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생고생하다 여자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엄마가 재혼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네. 재혼했어요. 맞아요? 네. 재혼 해놓고도 불가하고 재혼을 했고 불가하고 10년을 다 살지를 못하고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네 네. 네. 맞아요. 고생하고 내 본 남편한테도 엄마가 맞고 살았다고 그러시고 네. 맞아요. 내 두 번째 재혼해서도 맞고 산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신다. 맞아요. 그런데 저거 웃긴 거에 지금 이상해 내 가슴이 내가 지금 점을 못 보는지 뭐가 지금 이상해 뭐 이상한 말은 지금 나와 응. 더 맞은 것은 내 신랑 첫째 남편한테도 맞았지만 둘째 남편한테도 맞았지만 진짜로 맞은 것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가 애주 준비했던 내 딸한테 맞았다는 소리가 뭐야 이게 지금 자꾸 응? 응? 엄마가 지금 그래 응. 내가 내 눈물이 흘려서 한강을 만들었을까 내 눈물이 흘려서 바다를 만들었을까 응. 내가 어떻게 사는 인생인데 내 자식이 나를 뒤통수를 쳤나 아니면 다른이가 내 자식의 뒤통수를 쳤나 자꾸 이래 한번 물어보자 아까 아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네. 아들이 손자도 됐다가 당신 아들도 됐다가 이게 뭔 소리에요? 사실은 이게 뭔 소리 아니 손자라면 손자고 손자지 아들도 됐다 손자도 됐다 나게 뭔 말이에요? 하하하 하하하 응? 하하하 맞는 말이에요 그 뭐가 하하하하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거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가 맞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새아빠가 새아빠가 하하하하 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저는 속폭행했어요. 새아빠가 언니 중학교 다닐 때부터 속폭행했어요? 네. 말도 못하고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됐어. 엄마는 또 빨리 돌아가시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그게 새아빠인데도 또 좋아졌어요. 성폭행 당한 새아빠를 사랑하게 됐다고?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요. 제가 오래 흘리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잠깐만. 이거 내가 잘못 듣는 거 아니죠, 지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엄마가 아들도 됐다가 손자도 됐다가 지금 이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새아빠의 자식인 거예요? 네. 그럼 엄마가 지금 울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틀리게 하는 말이 아니네. 사실이에요. 그걸 알고 아들이, 나빠 처음에는 아들이 엄마한테 너무 잘했어요. 너무 귀여운 아들이고 엄마밖에 모르고 정말 착한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어서 듣고 그럴 때부터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언니 미친 거 아니야? 저도 죽으려고도 해보고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언니만 있는 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모진 구탈은 뭐 하면서도 아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엄마가 아셨다고 그러시는데 알고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뭘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알고 있어가지고 언니한테 넌듯이 넌듯이 말했는데 언니가 오히려 엄마를 밀어냈다고 그러시는데 눈치 못 채고 언니는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엄마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모른 줄 알고 언니는 계속 엄마 뒤에서 엄마 모르겠지 하고 당신은 엄마 배신 때려가면서 당신은 엄마 피 눈물 흘리게 만들면서 네? 당신 엄마 죽인 사람이 당신이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지? 당신 엄마가 어떻게 가셨어? 화병으로 부셨는데 심장마비 화병이지? 어? 부엌에서 가셨단 말씀 안 들었어? 부엌에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쓰러졌냐고 네, 맞아요. 흠 흠 흠 흠 와우 흠 그래서 흠 아들 살려달라고 지금 나한테 점보러 온 거예요? 네, 저는 죽어도 괜찮은데 아들 죽어! 흠 죽을만 하네 흠 맞아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지금은 흠 내가 있죠? 흠 아무리 싸가지고 누가 그래도 내가 인생이 안됐다고 나 인생 안되지 않았어요? 흠 내가 손님들한테 요거하고 요거하고 집어 던졌을때는 어? 나 인기 감안하.. 하고 던진 거예요. 왜? 흠 오늘 내가 이 소리 한소리로 해서 사람들이 잘 되면 되겠지? 어떤 사람이 무서워서 안 온대 근데 있지? 언니는 해야될지 해야될지 말해야될지 행동을 했고 네 그러고 언니는 있잖아 쪽팔리 전부러 다니지마 흠 우리 자식때매요 자식이 그게 아니라 이건 조상탓도 아니고 칭탓도 아니고 자식이 이미 엄마의 이런것을 알고 있죠? 흠 언제 들었나봐요 너한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너무 예쁜데 아들이었어요 그럼 신랑은요? 아버지 새아빠는요? 그럼 여보 당신 부르는 거예요? 흠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얘기했으니까 여보 당신 하겠지? 근데 내 엄마한테는 제 의식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한번 그쪽 물어볼게 왜 없었겠어요 제가 얼마나 참에 무섭고 그래가지고 다른 다음에 흠 아들을 낳기 전부터 제 의식이 있었죠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제 의식이 있었더라면 내가 나는 이런말을 잘 안하는 문장이야 자식을 낳아라 낳지마라 그런 말은 안하거든 언니 혼자 해결해 어떻게 해서라도 봤어야지 당신 엄마는 당신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고 새아빠가 새아빠가 죽은게 맞지 당신하고 당신하고 새아빠가 죽은게 당신 엄마야 나 여기 있잖아 몸 있잖아 사신 한 번 떨리듯이 내가 떨고 있거든 엄마야 아마 하니 사신 한 번 떨리듯이 떨리지 않을까 근데 불쌍한 내 엄마부터 물어봤어야지 그치 근데 너무나 죄송해서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와 당신 인간 쓰레기네 무슨 개 쓰레기로 갔어 나 내가 분명히 그랬지 나보다 어른한테 욕 안한다고 그치 근데 당신 나보다 어른 같은데 너를 또 바로 욕하는거야 이 개XX년아 어 야 울 자격이 있어서 울은거야 지금 너 울 자격 없어 근데 있지 니 사음방하고 사랑했으면 니 사음방만 알고 살지 그럼 옆에서 남자 누구냐 흠 흠 흠 어? 흠 흠 흠 흠 흠 옆에 남자 누구냐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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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남자 누구냐고 애인이냐고 흠 그냥 만나는 사람이에요 흠 흠 그냥 만나는 사람은 흠 어? 당신이 좋아서 만나는데 새아빠를 사랑해서 무슨 스톱 사람마다 다 편견이 틀리겠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걔랑 하는 행동이잖아 이 인간이 하는 행동은 아니냐 이 XXX야 흠 흠 흠 흠 흠 내가 입에서 못 대푸다고 그러고 내가 난 죽였어 XX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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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자식이 언제 잘 될 거냐고 흠 말해줄게 잘 들어 흠 너 자식은 절대로 필랄이 없어 흠 흠 알았어? 흠 네가 백날천날 구설을 봐라 네 자식이 피나 흠 니네 엄마 하니 네 머리까지 서있다 흠 알아듣겠어? 흠 흠 흠 너 같은 거 전복이 싫으니까 꺼져 흠 흠 꺼 흠 흠 흠